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.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1960년대 수준인 3천만 명대로 뚝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서 환갑을 넘긴 63살이 중간 연령이라고 합니다. 이역근 기자입니다.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입니다.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아이들이 뛰놀던 어린이집이었습니다.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였던 공간은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됐습니다. 어린이집이 줄고 요양원이 늘어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 영원한 약속을 하던 결혼식장이 영혼의 안식을 찾는 장례식장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. 통계청은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가면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,0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.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인 생산연령 인구를 앞질러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. 2038년부터는 병역자원인 20대 남성이 10만 명대로 떨어져 제대로 국방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. 50년 뒤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줄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63살로 환갑도 젊은 층에 속하게 될 전망입니다.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.1명은 돼야 하는데 지금은 1.08명에 불과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.